자 보죠. 테마 35. 대출 상환 방식. 상환이라는 건 갚는 걸 얘기하는 거죠. 대출을 받았을 때 갚는 방식을 보는데 자 대출 상환 방식 우리가 배우는 건 세 가지만 배워요. 세 가지 방식만 배운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원리를 좀 이해 못해서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사실. 원리만 정확히 알면 그렇게 많이 헷갈리지 않는데. 한번 보죠. 대출 상환 방식에는 우리가 갚는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점증식 또는 체증식 상환 방식. 이렇게 해서 세 가지만 배우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초기부터 뭘 갚는다. 원리금을 상환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원리금을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만 갚는 건 없어요. 이자만 갚는 것도 배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만기 일시 상환이라는 게 있죠. 만기 일시 상환. 만기에 원금을 모두 갚아버리겠다. 그러면 대출 기간 동안에는 뭐만 갚는 거예요. 이자만 갚다가 만기 원금을 다 갚겠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기 일시 상환은 이자를 많이 갚을까요 조금 갚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갚는 총 이자 상환액을 생각해 보면. 이자를 많이 갚아요 조금 갚아요. 모든 방식 중에 통틀어서 이자를 가장 많이 갚는 방식은 만기 일시 상환이에요. 왜냐하면 중간에 갚는 원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가장 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계속 만기까지 가장 큰 이자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러면 총 처음부터 만기까지 내는 총 이자 상환액이 가장 큰 방식은 만기 일시 상환이에요. 만기 일시 상환은 이자만 갚거나 이자만 보고 만기 원금을 갚는 건데 전체 기간 동안에 내는 총 이자 상환액이 가장 큰 방식을 얘기하고. 우리 거치식 방식도 있죠. 거치식은 만약에 3년 거치 후 원금 균등이다. 5년 거치 후 원리금 균등이다라면 거치 기간 동안에 이자만 갚다가 원금 균등이든 원리금 균등이든 갚아 나가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배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는 건 모두 처음부터 원리금을 갚는 거고. 그리고 금리는 중간에 바뀌지 않는 고전 방식으로 고전 금리 방식으로 가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만약에 10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이 10억을 뭐라고 하냐면 대출금, 대출 원금이라고 얘기해요. 대출 원금이 10억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연 이자율이 10%라고 한다면 10억일 때, 대출금이 10억일 때 이자는 얼마예요? 0.2를 곱해야죠. 1년 동안에. 말이 없으면 기간은 다 1년 단위예요. 1년 동안에 갚아야 되는 이자가 얼마다? 1억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만기일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 가지 방식은 다 처음부터 원리금을 갚으니까 그 안에 원금이 들어있겠죠. 원리금은 뭐와 뭘 합친 거다? 원금과 이자를 합친 거니까 어떤 하나의 방식이 정해졌을 때 얘가 계속 갚아 나가면 원리금을 갚을 거예요. 원리금을 상환하지만 원리금 속에 뭐가 있다? 원금과 이자가 있을 건데 이 원금을 갚아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 만약에 상환액이 총 상환액이 3억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못 갚은 대출액은 얼마? 7억이겠죠. 이 7억을 미상환대출액이라 그래요. 미상환대출액. 이걸 줄여서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잔금이라 그래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상환 비율은 얼마? 이 시점에서. 상환 비율은 10분의 3이니까 0.3. 잔금 비율은 얼마? 10분의 7이니까 0.7. 더하면 얼마? 1된다라는 거죠. 이때 이자를 계산한다면 이때 한번 이자를 생각해 보죠. 그러면 이 이자는 10%를 적용할 때 10억의 10%예요. 7억의 10%를 내야 돼요. 7억의 10%를 내야죠. 당연히 3억은 갚았으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0.1을 곱하면 이자는 7천만 원을 낸다는 얘기죠. 이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어떤 방식이 정해지고 만기로 갈수록 만기로 갈수록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원리금을 다 갚아나간다 그랬어요. 그럼 원리금 안에 원금이 들어있죠. 그러면 잔금은 는다 준다. 잔금은 무조건 줄겠죠. 원금을 갚아나갈 거니까. 그러면 잔금이 줄면 이자는 줄어요 늘어요. 일정해요. 이자는 무조건 줄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방식이 정해지면 만기로 갈수록 이자는 무조건 줄어들어야 돼요. 그럼 이자는 이제 우리가 대출금에 따른 이자의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갚아나갈 거니까 그 시점에서 이자를 얼마 내야 되냐라는 건 뭘 따라가야 돼요. 잔금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갚은 원금 빼고 못 갚은 대출금이 잔금이니까 잔금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해서 이자를 얼마씩 내야 될 거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는 잔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만기로 갈수록 잔금은 주니까 이자는 무조건 준다. 이자가 무조건 줄어든다를 머릿속에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자가 증가되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예외적으로 나중에 3, 4월 달에 공부하면 예외적으로 이자가 조금 늘어나는 구간이 있긴 해요. 어떤 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기본적인 거는 이자는 준다. 잔금이 준 만큼 이자도 줄어든다. 보죠. 그러면. 첫 번째 원금균등 방식이래요. 원금만 갚아요 원리금을 갚아요. 네? 뭘 갚아? 무조건 원리금을 갚는 거예요. 원리금. 그러면 원리금을 갚는데 이 원리금 속에 있는 원금은 똑같이 갚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금 갚는 거예요. 원리금을 갚는데 원금은 똑같이 갚겠다. 그럼 첫 번째 원금은 똑같이 갚겠죠. 원금이 똑같이 갚아 나갈 거예요. 그런데 원리금을 갚는 거잖아요. 이자는 는다 준다. 만기로 갈수록. 만기로 갈수록 이자는 뭐한다? 준다요. 준다. 이자는 준다. 자 그러면 원금은 일정한데 이자가 준대요. 그럼 원리금은 늘어요 줄어요. 만기로 갈수록 원리금은 는다 준다? 준다. 원리금은 준다. 이게 세 번째예요. 당연하게 이해해야 돼요.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데 원리금 속에 원금은 똑같이 갚겠다. 원금균등 방식. 원금은 똑같죠. 이자는 줄죠. 그러면 원금 일정하고 이자가 준 만큼 이자가 준 만큼 더한 원리금도 당연히 줄어들겠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얘를 그림으로 한 번 그리면 이런 거죠. 원금균등 방식은 이렇게 만기로 갈수록 원금의 크기가 원금이라고 그러죠. 원금이 일정해요. 그런데 이자는 뭐한다? 줄어들죠. 이자. 이자가 이렇게 줄어들어야 돼요. 이 길이가 점차 갈수록 줄어드는 거죠. 그럼 두 개 합친 건 뭐라고 한다? 원리금이죠. 그럼 원리금은 는다 준다? 준다. 이걸 뭐 외워서가 아니라 당연하게 그렇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데 원금은 일정하다. 이자는 무조건 준다. 그럼 더한 원리금은 줄어드는 방식. 원금균등 방식이에요. 두 번째 원리금균등 보죠.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데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데 원리금을 똑같이 갚겠다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원리금이 동일해요. 첫 번째. 이 원리금 안에는 뭐와 뭐가 있어요? 원금과 이자가 있죠. 그런데 무조건 만기로 갈수록 이자는 뭐한다? 준다. 이자는 준다. 맞아요. 이자는 무조건 주는 거예요. 이자가 줄면 원리금이 일정한데 이자가 쭈니까 뭐가 늘어야 돼요? 원금이 늘어나야 원리금이 일정하겠죠. 맞아요. 대답이 조금. 이해돼요? 원리금이 똑같은데 이 그림을 잠깐 보면 여기서 이렇게 될 때 만기로 갈 때 이만큼 해당되는 것이 원리금이에요. 이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가 합해져서 원리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원금과 이자가 합해져 있어. 그런데 보니까 어떤 녀석은 이렇게 쭈는 게 있고 어떤 녀석은 늘어나는 게 있대요. 쭈는 게 있고 늘어나는 게 있대요. 줄어드는 건 뭐다? 이자예요. 이자가 무조건 얘가 원리금이 일정한데 이자는 무조건 준다가 돼야 돼요. 그럼 뭐가 늘어야 원리금이 일정해요? 이자가 쭈 만큼 뭐가 늘어야 된다? 원금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원금은 만기로 갈수록 뭐 한다? 늘어나는 방식이 이게 원리금 균등이에요. 첫 문제에 가장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원리금 균등으로 우리가 갚아나가는 게 가장 많이 방식을 많이 택하는 게 원리금 균등이니까 그래요. 여기서 엄청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을 똑같이 갚아나가는데 이자가 쭈 만큼 원금이 늘어나는 방식이어서 합한 값이 일정한 거죠. 그러면 초기에 내는 원리금의 대부분 차지하는 건 원금이에요. 이자예요. 이자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원리금 균등 방식은 처음에 내는 원리금의 대부분은 뭐가 차지한다? 이자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자가 차지한다.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초기에 조금 갚다가 내가 조기 상환하겠다. 그럼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우리가 이율만 따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정금리와 아까 조기 상환 얘기했었죠. 그런데 이제 갚는 방식이 뭐냐에 따라서 좀 더 차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리금 균등으로 갚아나가면 처음에 내는 건 대부분 이자하고 원금을 갚은 게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어요. 원금이. 그러니까 조기 상환했을 때 갚은 원금이 없으니까 잔금이 엄청 많겠죠. 조금밖에 못 갚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득이냐 손해냐 이걸 또 따져봐야 돼요. 금리만 따지는 게 아니라 상환 방식까지 고려하여 우리가 조기 상환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찌 됐거나 원금 균등 방식은 원리금을 갚아나가는데 그 안에 있는 원금은 일정하더라. 이자는 무조건 준다. 그럼 원금과 이자의 합인 원리금은 줄어드는 거. 원리금 균등 방식은 원리금이 일정한데 그 안에 있는 원금과 이자의 비율은 점차 달라지는 거예요. 이때 줄어드는 건 뭐? 줄어드는 건 무조건 이자. 이자가 준 만큼 뭐가 늘어야 된다? 원금이 늘어나는 방식이 원리금 균등 방식이에요. 자, 점증식은 말 그대로 점차 증가시켜 나가겠다. 체증해 나가겠다. 증가시킨다는 말과 똑같아요. 뭘 갚는다? 원리금을 갚는 거죠. 무조건 우리가 받는 세계는 다 원리금을 갚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원리금은 적고 점차 원리금을 뭐한다? 늘려나가는 방식을 점증식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미래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적합해요? 못 버는 사람이 적합해요? 많이 벌어야 되겠죠. 처음에는 조금 갚지만 나중에 많이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미래소득이 증가되는 경우, 이걸 미래소득이 보장되는 경우에 적합한 방식이 점증식, 체증식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원리는 세 개. 외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셋 다 만기로 갈수록 갚아나가는 거예요. 원금을. 그럼 잔금은 는다, 준다, 준다. 잔금이 찔면 이자도 준다. 이자 줄어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특히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낼 때 초기에 대부분 차지하는 건 뭐가 차지한다? 이자가 차지한다. 초기에는 원리금의 대부분은 이자가 차지한다. 원금 상환액은 거의 없다. 이걸 기억해 놓고. 자, 우리가 이제 세 개를 비교할 건데 잠깐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원금 균등 방식과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상환기간이 지날수록 만기로 갈수록 갚아나가겠죠. 원금을. 원리금을 갚지만 그 안에 원금이 들어있으니까 원금을 갚아나가면 잔금은 는다, 준다? 준다. 얘가 줄면 무조건 이자는 뭐한다? 준다. 얘가 중요한 거죠. 이자도 준다. 자, 원금 균등 방식과 원리금 균등 방식의 첫 회의 이자를 얘기했어요. 첫 회의 이자. 첫 회의 이자. 자, 이자는 뭘 따라간다? 잔금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얘가 첫 회, 첫 회. 처음 내는 거예요. 처음, 처음. 우리가 나머지 조건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대출기간, 대출금, 금리 방식 다 똑같은 거예요. 자, 똑같을 때 갚는 방식만 원금 균등이냐 원리금 균등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갚을 때 얼마를 이자를 낼 거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갚을 때니까 그 전에 갚은 원금이 있어요? 없어요? 둘 다 없죠? 그럼 잔금이 대출금으로 똑같겠네? 맞아요. 처음 내는 거니까 그 전에 갚는 원금이 없어요. 처음에 내는 이자는. 잔금이 동일해요. 대출금으로 동일하니까 첫 회의 이자는 뭐하다?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부터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원금을 다르게 낼 거니까 잔금이 달라지니까 두 번째부터 이자는 다 달라질 건데 첫 회의 내는, 처음으로 내는 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원금과 이자의 원리금을 내려고 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이자의 크기가 어떠냐를 따질 때는 둘 다 대출금이 똑같으니까 갚은 원금이 하나도 없고 첫 번째 내는 거였어요. 그럼 대출금과 잔금이 똑같겠네? 맞아요. 갚은 게 없으니까. 첫 회의 이자는 뭐하다? 똑같다. 이해 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한번 따져볼 건데 그래프를 두 개를 그릴 거예요. 안 적어놔도 괜찮아요. 유학집 있죠?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3, 4월달은 유학집으로 공부할 건데 제가 판서했던, 칠판에 판서했던 내용은 다 유학집에 들어가 있어요, 그림이. 그러니까 굳이 적지 말고 나중에 3, 4월달에 유학집으로 다시 공부할 거고 이 스마트 학교로는 이제 내용들은 머릿속에 다 저장되어 있어 이해됐을 때 꼭 필요한 질문들만 내가 빠른 시간에 여러 번 반권화해서 돌려보려고 할 때 이제 9, 10월 시험 보는 막바지에 여러 번 읽을 교재니까 일단 뭐 굳이 막 여러 개 적을 필요 없어요. 나중에는 아는 것들인데 잦다하게 막 적어있으면 오히려 헷갈리기만 해요. 나중에 내가 꼭 필요한 것만 딱 체크돼가지고 이걸 중점적으로 처음부터까지 여러 번 읽을 때 쓸 교재고 유학집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서로를 듣고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여기다가 원리금을 쓸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에 원리금을 썼다. 세로축 값에 원리금을 썼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만기로 갈수록 우리가 이제 나머지 조건은 똑같을 때 방식 세 가지만 달라요. 원금균등이냐 원리금균등이냐 점증식이냐 자 만기로 갈수록 이렇게 원리금이 똑같대요. 원리금이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고 있죠. 무슨 방식일까요? 당연히 원리금균등이죠. 맞아요. 원리금이 지금 올라가는 4가지 않으니까 원리금이 일정하잖아요. 만기까지 원리금을 똑같이 갚는 건 원리금균등이죠. 맞죠? 자 이렇게 커진다라면 이건 뭘까요? 점증식이겠죠. 원리금을 점차 늘려가는 거. 그러면 하나가 이렇게 작아지는 게 있어요. 이 작아지는 게 뭐냐면 원금균등 방식이에요. 사람들이 뭔가 균등한데 왜 줄어들어 라고 얘기할 때 얘는 원금이 균등한 거예요. 원리금이 균등한 게 아니라. 맞죠? 원금이 균등하대요. 원금이 균등한데 이자는 늘어야 줄어요. 줄죠? 그럼 원리금은 줄어야죠. 이 원리금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원금은 똑같지만 그 안에 있는 이자가 점차 줄어드니까 원리금은 줄어드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죠. 아까 원금균등은 이렇게 원금이 일정하지만 이자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였어요. 맞아요. 원리금은 이렇게 일정하지만 그 안에 있는 이자는 줄고 원금은 느는 방식이었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다고 쳐보죠. 그리는 순서. 원리금이 일정하니까 원리금균등. 점차 많아지니까 점증식. 줄어드는 건 뭐다 하나? 원금균등. 원금균등이 왜 원리금이 주냐? 원금은 일정하지만 이자가 주니까 원리금이 줄어드는 거지. 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초기에. 자 대출 초기에. 원리금이 가장 많이 내는 방식은 무슨 방식이다? 원금균등 방식이다. 이제 이거 찾아내는 거예요. 초기에 원리금을 가장 많이 내는 방식은 원리금 아니 원금균등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원리금을 가장 많이 내는 거. 자 근데 이 원리금을 DTI로 볼 수 있어요. DTI로. DTI가 가장 높은 게 뭐다? 원금균등이에요. 왜 그러냐면 DTI의 식이 뭐다? 뭐 분의? 소득분의. 여기가 뭐다? 여기 뭘 쓴다? 원리금을 쓴다 그랬어요. 원리금과 DTI는 무슨 관계? 비례관계죠. 그러니까 DTI가 큰 것이 원리금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만기까지 소득이 일정하다고 가정되었을 때 DTI가 큰 건 원리금 큰 게 DTI 큰 거예요. 자 그래서 원리금 대신에 DTI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원금 크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번 해석해 보면 첫 회를 보죠. 첫 회. 첫 회. 이자는 같다 다르다? 같다. 첫 회니까 한 번도 원금을 안 갚고 처음 내는 이자죠. 갚은 원금이 없어요. 그러면 대출금으로 잔금이 똑같으니까 첫 회 이자는 똑같죠. 이자는 똑같은데 원리금은 지금 다르잖아요. 원리금은 원금균등이 많이 내고 원리금균등이 좀 더 적게 내잖아요. 이게 만약에 150원이고 얘가 100원이라고 해보죠. 이자가 만약에 50원이라고 해보죠. 그럼 원리금 속에는 원금과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원금균등 방식에서 원리금을 150원 내는데 이자가 50원이니까 원금은 얼마? 이 안에 있는 원금은 얼마? 100원. 자 원리금을 100원 낸대요. 얘는 원리금균등 방식은 원리금을 100원 내는데 이자를 50원 낸대. 그러면 원금은 얼마 됐다는 거예요. 원금은 50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리금 많이 내는 게 원금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해석해야 될 게 자 원리금과 DTI와 원금을 초기에 많이 갖는 방식은 무슨 방식이다? 원금균등 방식이다. 이거 이제 하나 머릿속에 저장하는 거예요. 자 원리금 많이 내는 게 DTI 큰 거고 원리금 많이 내면 원금도 많이 갖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해석할 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대출 초기에 차입자의 부담이 가장 큰 방식 원금균등 방식이죠. 원리금을 많이 낸다는 건 차입자가 부담이 좀 크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갚아야 되니까. 또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대출 기관인 은행이 원금 회수 속도 가장 빠른 건 무슨 방식? 원금균등 방식이죠. 원리금 많이 내는 게 원금 많이 내니까 그러니까 얘를 차입자의 부담 정도로 볼 수 있고 얘를 원금 회수 속도로도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원리금 그래프에서 가장 큰 거 원금균등 원리금이 크면 DTI도 큰 거고 원리금 많이 내면 원금도 많이 내는 꼴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세 가지를 딱 정리하고 두 번째는 여기에 잔금을 놓을게요. 잔금 얘가 중요한 거죠. 잔금은 대출금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중간에 대출금이 뭐예요? 잔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출금이라고 하면 대출원금을 얘기하고 이건 처음에 대출금이고 이제 갚아 나가니까 중간에 대출금은 뭐냐? 잔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대출금. 대출금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원금균등을 한번 따져볼게요. 이 원금균등. 내가 만약에 10억을 대출 빌렸는데 대출의 기간이 10년이에요. 그럼 이자는 알아서 계산할 건데 원금은 똑같이 갚잖아. 10억을 빌렸는데 대출의 기간이 10년이니까 원금은 똑같이 갚아야 되겠죠? 그럼 1년에 원금을 얼마씩 갚아야 돼요? 1억씩 갚아야죠. 10억을 빌렸는데 10년 동안의 원금은 똑같이 갚으니까 이자는 따로 계산하겠지만 원금은 1억씩 갚아야 돼요. 한 번 갚으면 9억, 두 번 갚으면 8억, 세 번 갚으면 7억 줄어드는 비율이 일정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줄어드는 게 얘가 뭐냐면 원금균등 방식이에요. 그리고 원리금균등은 여기에다가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면 얘가 원리금균등이고 좀 더 더 올리면 얘가 점증식 방식이에요. 왜 그래프가 이렇게 되냐는 우리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똑같은 비율로 일정한 직선으로 줄어드는 것이 이게 원금균등 방식이에요. 그럼 언제나 잔금이 가장 작은 게 뭐다? 원금균등 방식이에요. 여기서는 초기에 원금균등 방식이 가장 컸고 여기서는 원금균등 방식이 가장 작았던 거예요. 그런데 얘를 뭘로도 볼 수 있냐면 LTV로 볼 수 있어요. LTV는 뭐 분의 뭐다? 가격분의 뭐다? 대출액.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만기까지 갈 때 부동산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대출액과 LTV가 무슨 관계? 비례관계. 잔금이 대출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출액, 대출금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LTV와 잔금도 비례관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점이든지 간에 잔금과 LTV가 가장 작은 방식이 원금균등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래프 아래에 해당되는 넓이. 이 그래프 아래에 해당되는 넓이는 총상환액을 얘기해요. 총상환액. 뭘 갚는 거예요? 원리금을 갚는 거죠. 총원리금 상환액이에요. 대출금만 갚는 게 아니라 이자까지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총원리금 상환액을 얘기하는데 이 셋 다 갚은 원금은 똑같아요. 똑같은 대출금을 빌렸을 때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석될 건 뭐냐면 총 그래프의 넓이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원리금 세 개를 비교할 때 원금은 똑같을 거예요. 대출금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총원리금 상환액을 얘기하는 건 총이자 상환액을 얘기한다. 이자 상환액을 얘기한다. 얘가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얘는 그 시점에 내는 이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내는 전체의 총이자 상환액. 이걸 누적 이자 상환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총이자 상환액이 가장 작은 방식은 뭐다? 원금 균등이에요. 모든 방식을 통틀어서 만기까지 이자를 가장 조금 내는 건 원금 균등이에요. 이자를 가장 많이 내는 건 셋 중에 뭐 점증식. 모든 방식을 통틀어서 이자를 가장 많이 내는 건 만기 일시상환이 이자를 가장 많이 내는 거고 모든 방식을 통틀어서 이자를 가장 조금 내는 건 뭐다? 원금 균등 방식이에요. 셋 중에도 가장 적고 셋 중에 가장 많은 건 점증식이고 모든 방식을 통틀어서 이자를 가장 많이 내는 건 만기 일시상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거 여기서는 초기의 원리금 DTI 원금을 많이 내는 건 원금 균등 방식. 원리금 많이 내니까 차입자의 부담이 초기에 가장 큰 것도 원금 균등 원금을 많이 내니까 대출 기간의 원금 회수 속도 가장 빠른 것도 원금 균등 방식이고 그런데 여기서는 잔금으로 되는 거예요. 잔금이 언제나 가장 작은 건 뭐다? 원금 균등 방식. 잔금이 작다는 건 LTV가 작다는 걸 얘기해요. LTV가 가장 작은 것도 원금 균등. 이때 총 이자 상환액이 가장 처음부터 만기까지 내는 전체 이자 상환액이 가장 작은 것도 원금 균등.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금 균등이 가장 컸고 여기는 원금 균등이 가장 작았어요. 이걸 그래프로 한번 해석해 봤고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얘와 얘를 비교할 때 누구보다 크냐 누구보다 작냐 이걸 비교하는 질문이 나올 텐데 초기에 얘는 다 초기네요. 얘는 처음과 마지막에 그래프가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문제를 낼 때 항상 초기만 내요. 초기만. 그런데 얘는 언제나 똑같아요. 결과가. 여기서든 초기든 만기쯤이든 언제나 잔금이 가장 작은 거 원금 균등. 총 이자 상환액이 작은 것도 원금 균등. LTV가 가장 작은 것도 원금 균등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원리금을 가장 많이 내는 거 누구? 원금 균등이 가장 많이 낸다. 이거 하나 딱 머릿속에 떠올렸다라면 원리금과 같이 다니는 게 뭐다? DTI. DTI 시기 버릇 속에 있어야 돼요. 뭐분의 뭐? 소득분의 원리금. 소득분의 원리금. 원리금 많이 내는 걸 뭘 많이 낸다? 원금도 많이 낸다. 원리금 많이 내면 원금도 많이 낸다. 원리금 많이 내면 차입자의 부담이 커요? 적어요. 크겠죠? 원리금 많이 내니까 차입자 부담도 크다. 원금 많이 내면 원금 해속도가 어때요? 빠르겠죠? 원금 해속도가 가장 빠른 것도 원금 균등. 이런 지문이 나오면 가장 큰 건 원금 균등. 그런데 잔금이 나오면 원금 균등이 가장 작아야 되는 거예요. 원금 균등이 가장 작다. 언제나 잔금에서는 원금 균등이 작고 잔금은 대출액의 일종이니까 LTV를 얘기하고 이때 처음부터 끝까지 만기까지 내는 전체 총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작은 것도 원금 균등. 이 말은 총 이자 상환액을 가장 조금 내는 것도 뭐다? 원금 균등.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총 이자 상환액, 누적 이자 상환액은 얘는 첨두까지 전체 내는 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점에 이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두 개를 이 그래프를 떠올리면서 한번 해석해 봐야 되는데 잠깐 다시 한번 봐봐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머릿속에 좀 이해하면서 저장하려고 노력할 때 여기가 원리금 그래프예요. 만기까지 일정한 건 원리금 균등 커지는 건 점증식 줄어드는 건 원금 균등 얘가 원금 균등이다. 그래서 초기에 원리금을 가장 많이 내는 거 원금 균등. 원리금 많이 내면 DTI도 크고 원리금 많이 낼 때 원금도 많이 낸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금 균등을 따지면 잔금을 봤을 때 직선으로 나오는 건 이건 원금 균등밖에 없어요. 곡선이 아니라 직선으로 나오는 거 예를 들면 10억을 빌렸는데 10년이라면 매년 1억씩 갚을 거니까 줄어드는 비율이 항상 일정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 그래프와 똑같이 이렇게 줄어드는 게 뭐다? 원금 균등이에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은 직선이 아니에요. 이렇게 곡선으로 나오고 점점씩도 곡선이 나와요. 이 말은 한번 잠깐 보면 원리금 균등은 이자 상환액이 항상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얘가 원리금이 이렇게 일정하다면 이렇게 직선을 주는 게 아니라 얘가 곡선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자가 줄고 뭐가 는다? 원금이 늘어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자가 줄어든 폭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얘가 곡선이 나와요. 이 그래프도 곡선이 이렇게 나온다. 점증씩은 나중에 해석해 볼 거고. 자, 어찌 되거나 만기에 아니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잔금이 가장 작은 거 원금 균등. 얘는 LTV를 얘기하고 이 넓이가 총 원리금 상환액이니까 이자를 가장 적게 내는 것도 원금 균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그래프를 해석해서 이 내용들이 머릿속에 저장이 잘 돼 있어야 되고 자, 어렵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문장을 해석할 때 뭐는 뭐보다 뭐에 비해 뭐는 단어가 좀 길어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 보니까 단어 자체가 길다 보니까 지문이 굉장히 길게 나와요. 이런 거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볼 건 이런 건 읽을 필요 없잖아요. 이런 균등 상환 방식 이런 건 읽을 필요 없고 원리금 균등이냐 원금 균등이냐 이것만 읽어나가면서 비교를 잘해야 돼요. 자, 3번 보죠. 3번에 자, 출제자가 이제 어려운 지문을 속여낼 때 속임수로 내려고 할 때 이 지문을 많이 쓰는데 자, 이 지문이 나오는 이유는 이거예요. 초기에 초기에 뭔가를 많이 갚는 건 뭐다? 원금 균등 방식이죠.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초기 원리금에 대한 이자의 비중이 나왔어요. 초기에 상환하는 원리금 중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물어봤어요. 이때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 중에 누가 맞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아까 보면 다시 한번 적어보면 원금 균등은 원금이 일정한데 이자가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이 일정한데 이 안에 있는 이자와 원금의 비율이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이자가 줄고 원금이 늘어나는 거죠. 맞아요. 자, 얘는 원금 균등이고 얘는 원리금 균등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초기 원리금에 대한 처음에 내는 원리금 처음에 내는 원리금 중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만큼이고 얘가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만큼인 거예요. 그럼 처음 내는 원리금 중에 이자 비율이 큰 건 누구? 원리금 균등 방식이에요. 이걸 머릿속에 잘 정리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원리금 균등 방식은 원리금을 똑같이 갚아 나가는데 처음에 내는 원리금의 대부분 차지하는 건 뭐다? 이자가 대부분 차지한다. 이걸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기 원리금에 대한 이자의 비중이 이자의 비율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원리금 속에 있는 원리금 속에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큰 건 뭐다? 원리금 균등이 큰 거예요. 여긴 보니까 초기 나오면 원금 균등이 가장 컸는데 초기에 이자 비중 나오면 원리금 균등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가 속여서 많이 내는 부분이에요. 상한 방식을 받고 세 가지 자 머릿속에 해석할 때 원리금을 초기에 많이 내는 거 뭐? 원리금을 초기에 많이 내는 거 원금 균등 잔금이 언제나 가장 작은 거 원금 균등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딱 정해놓고 원리금을 많이 내면 DTI도 크고 원금도 많이 낸다. 원리금 많이 내면 차입자의 부담도 크다. 원금 많이 내면 원금 회수 속도도 빠르다. 누가? 원금 균등이 가장 큰 거고 잔금이 가장 작은 거 원금 균등이니까 잔금이 작으면 LTV도 가장 작은 거 원금 균등 그래프 아래에 당되는 넓이가 총이자 상환액이죠. 총이자 상환액이 가장 작은 거 원금 균등 모든 방식을 통틀어서 처음부터 만기까지 내는 이자 상환액이 가장 작은 건 원금 균등 방식이에요. 모든 방식을 통틀어서 가장 이자를 많이 내는 건 만기 일시 이건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자를 조금 내려면 무슨 방식을 택해야 돼요? 원금 균등을 택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주로 원금 균등이 아니라 원리금 균등을 택하는 이유는 원금 균등의 가장 큰 단점이 처음에 내는 원리금이 많죠. 처음에 돈을 너무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부담이 크니까 적당한 중간자리의 원리금 균등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원리금 균등의 가장 큰 특징이 원리금이 일정한데 이자는 줄고 그 안에 있는 원금은 늘어야죠. 이때 처음에 내는 원리금의 대부분 차지하는 건 뭐다? 이자. 이걸 꼭 기억해놔야 돼요. 이자가 대부분 차지한다. 일단 계산 문제를 풀기 전에 35-1번 한번 보죠. 문제 한번 풀어보죠. 특히 이 문제 풀 때 문제 푸는 요령을 좀 잘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은 이 문장이 좀 길지 않는 문장을 썼지만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에 모의고사나 시험 문제 보면 하나의 지문에 문장이 굉장히 길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다 쓸데없는 단어들이에요. 원래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비해 뭐가 어쩌고 어쩌냐 크냐 작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문장의 단어가 길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거 다 버릴 건 날려버리고 필요한 것만 딱 해석하면서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비교할 때 동그라미 쳐서 부등호 체크하는 거 잘 해석해야 돼요. 자 보니까 상환 첫 해 첫 해 나오면 이자는 똑같다라는 게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자가 아니라 뭐예요. 원리금이에요. 초기에 원리금 얘기하는 거예요. 초기 쓰면 되는데 첫 해를 쓴 건 속이려고 했던 거예요. 첫 해 이자는 똑같지만 원리금은 달라요. 자 원리금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에 원금 균등이 있고 원리금 균등이 있죠. 초기에 내는 원리금이 많은 건 뭐? 원금 균등. 얘가 이렇게 부등호 체크하고 얘와 얘를 비교했으니까 부등호 체크하고 이 부등호가 맞는지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얘가 얘보다 어떻다? 크다. 맞네요. 이렇게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자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이 똑같대요. 원리금 똑같을 때 이자는 무조건 뭐다? 이자는 무조건 감소해요. 이자가 증가한다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이자는 무조건 감소한다. 그러면 이자가 줄어드는 만큼 뭐가 는다? 원금이 늘어야 된다. 맞네요.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이 일정하고 이자 준 만큼 원금이 늘어난다. 자 중도 상환 시 조기 상환을 얘기하는 거죠. 중도 상환 시 상환해야 되는. 자 상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잔금을 상환해요.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자 중도 상환할 때는 나 이제 여기서 끝내버리겠다. 못 갚은 대출금 갚아버리고 끝내버리겠다. 갈아타든지 뭘 하려고 하는 거죠. 갚아야 되는 건 원리금이에요 잔금이에요. 원리금이 아니에요. 잔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내버리겠다고 하니까 못 갚은 대출금을 다 갚아버리는 거죠. 잔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잔금이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고민이 없는데 우리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올 때 중도 상환 시 또는 조기 상환 시 상환해야 되는 상환액은이라고 이렇게 어렵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상환액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원리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기 상환할 때는 뭘 갚는다. 잔금을 갚아버리는 거예요. 잔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금을 얘기한다. 그래서 머릿속에 중도 상환 시 나오면 잔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잔금은 언제나 가장 작은 게 뭐다? 원금 균등. 여기 보니까 원금 균등만 나왔네요. 그럼 얘가 가장 작지. 얘는 원리금 균등 방식보다 어떻다? 작다라고 나와야 돼요. 얘가 얘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죠. 3번이 틀렸네요. 4번에 보니까 대출자 입장에서 차입자에게 원리금 균등 방식 보다라고 나왔어요. 보다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다는 중요한 지문이 아니고 차입자에게 원금 균등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주어가 누구예요? 원금 균등이에요. 얘보다 얘로 대출해 주는 것이 얘는 원금을 초기에 많이 갚는다 그랬죠. 그러면 원금 회수 측면에서 뭐하다 보다? 안전하다 맞네요. 원금 회수 속도가 빠르다. 원금 회수 기간이 짧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원금 회수 속도가 빠르다는 건 원금 회수하는 기간이 짧다. 물론 모든 원금을 회수하는 게 아니라 일정 원금을 기준 잡았을 때 10억을 대출해 줬는데 5억이라는 원금을 회수하는 속도가 가장 빠른 게 누구냐? 원금 균등 분할 방식이죠. 맞아요? 그럼 5억을 회수하는 기간이 가장 짧은 것도 원금 균등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회수 속도가 빠른 건 회수 기간이 짧다를 얘기한다. 대출 기간 만기까지 총 이자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의 이자가 누가 크냐 작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내는 전체 총 이자 상환에 이걸 누적 이자 상환에 모든 방식을 통틀어서 가장 작게 이자를 내는 건 원금 균등을 얘기하는 거죠. 원금 균등의 경우가 가장 뭐하다? 적다. 가장이란 말을 다른 거 비교 안 해도 괜찮아. 얘가 가장 작으니까 어떤 걸 비교해도 가장 작다. 그래서 한 번이 틀렸네요. 항상 질문이 길 때 이렇게 비교하는 거 연습해야 돼요. 뭐는 뭐보다 나올 때 딱 정해놓고서 크냐 작냐 부등호 체크해서 문장이 마지막에 맞냐 틀리냐 이렇게 해야 실수하지 않을 거니까 자 이제 계산 문제 한 번 보죠. 계산 문제 3월 모의고사를 보니까 맥아랜드 3월 모의고사에 지금 배운 거 오늘 배우는 건 테마 하나씩에 해당되는 문제가 항상 다 나왔어요. 오늘 배운 것만 다 내 걸로 만들면 아마 뭐 오늘 수업만 해도 6문제 이상 맞을 수 있어요. 3월 모의고사에 뭐 배웠다고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오늘 풀어줬던 문제만 다 내 걸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스스로 풀어낼 수 있다라면 3월 모의고사에 이 해당되는 단원의 내용들은 다 맞을 수 있을 거니까 자 이제 상환액을 한 번 계산해 보죠. 상환액 얼마씩 갚을 거냐 몇 회차마다 얼마씩 갚을 거냐를 이제 계산할 건데 첫 번째 원금균등 방식 보죠. 원금균등 방식 원금균등 방식에서 이제 원금은 어렵지 않아요. 10억을 빌렸는데 대출 기간이 10년이에요. 그럼 1년에 원금을 얼마씩 갚아야 돼요. 1억씩 갚아야죠. 어떻게 구했냐 대출액을 대출 기간으로 나누면 되지 20억을 빌렸대요. 그러면 10년 대출 기간일 때 1년에 얼마씩 갚아야 돼요. 2억씩 갚아야죠. 그건 당연히 첫 번째 원금균등 방식이니까 원금을 먼저 계산할 수 있다. 매기에 똑같은 원금을 계산할 때 원금은 대출금을 대출 기간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만약에 문제에서 한번 보죠. 100억을 대출 받았다고 해보죠. 금리가 10%라고 해보죠. 말이 없으면 연금리에요. 1년에 해당되는 금리가 대출금의 10%를 내고 대출 기간이 대출 기간이 20년이라고 해보죠.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죠. 자, 얘가 이제 원금균등 방식으로 갚아 나간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원금을 얼마씩 갚아야 돼요? 100억을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맞아요? 2억이야? 얼마에요? 5억씩 갚아야죠. 맞아요? 매기에 5억씩 갚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이자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자를 계산해서 얘와 얘를 더하면 이제 원리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냐? 중요한 건 대출금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갚아 나가니까 뭐의 이자율이에요? 잔금의 이자율을 계산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잔금의 이자율을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계산할 때는 잔금의 이자율을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잔금은 못 갚은 대출금이죠? 얘를 이제 계산하는 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에요. 잔금은 얼마냐? 대출금에다가 상환한 원금을 갚아야 될 거예요. 갚은 원금을 빼면 잔금이 나오겠죠? 맞아요. 대출금에다가 갚은 원금을 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원금은 똑같아. 만약에 문제에서 구회차라고 해보죠. 구회차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원금을 구해요. 원금균등 방식이니까 몇 회차든지 다 원금은 똑같아요. 맞죠? 얘는 100억을 20년으로 이렇게 나누면 5억씩 매번 갚을 거예요. 구회차에 이자를 계산하려면 이자는 뭐 곱하기 뭐다? 잔금 곱하기 이자율이죠. 자 그럼 이제 잔금을 하려면 갚은 원금이 얼만지를 알아야 돼요. 이때 우리가 잠깐 생각하는 거예요. 잠깐 생각하는 거 얘가 지금 아홉 번째 내려고 하잖아요. 아홉 번째 내려고 하는 거죠. 그럼 그전에 몇 번 갚았다? 여덟 번 갚았다. 원금을 여덟 번 갚았다. 이제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구회차니까 8회 원금을 상환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8회 원금 상환했어요. 그러면 원금 얼마씩 갚았어요? 5억씩 한 번 갚을 때 5억씩 갚는데 8번 갚았으니까 얼마 갚았다? 40억 상환했다요. 자 그럼 이제 잔금이 알 수 있겠네요. 100억 중에 40억 갚았으니까 잔금 얼마? 60억 60억에 이자율이 얼마? 0.1 그럼 이자가 얼마? 6억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두 개 합친 원리금은 얼마? 9회차에 내는 원리금은 11억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금균등 방식에서 첫 번째 원금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다. 대출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누면 되니까 두 번째 이제 이자를 계산하려면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할 때 이자는 잔금을 따라가지 잔금을 계산해야 되는데 얘를 계산하려면 갚은 원금을 알아야지 갚은 원금을 계산할 때 얘가 만약에 9회차다라고 한다라면 몇 번 갚았다? 8번 갚았다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상환원금을 알아야 돼요. 8번 갚았으니까 5억씩 8번 갚았으니까 40억 갚았지 그럼 잔금이 얼마 나오겠죠? 똑같은 문제를 한번 해보죠. 똑같은 문제에서 만약에 13회차 13회차를 물어봤어요. 첫 번째 원금을 얼마? 똑같이 5억이겠죠. 두 번째 이자를 계산해야죠. 그러면 잔금에다가 이자율을 적용하겠죠. 13회차니까 몇 번 갚았다? 12번 원금을 상환했다. 그러면 12회에다가 5억씩 갚았을 거 아니에요. 5억을 곱하면 얼마? 60억 상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내으면 잔금을 알아낼 수 있겠네요. 100억 중에 60억 갚았으니 잔금 얼마? 40억 0.1이면 4억 되겠죠. 그럼 세 번째 원리금은 얼마? 9억 이렇게 갚을 수 있다. 그래서 13회차에 내는 이자는 4억 원리금은 9억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원금균등 방식에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이 계산 문제를 계산기만 뚝딱뚝딱 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안 돼요. 이거 생각하면 안 되고 먼저 계산은 어차피 계산기가 나중에 할 거니까 여러분이 계산 문제를 잘하려면 이걸 읽고서 왜 이렇게 식이 순차적으로 돼야 되지를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원금균등 방식이니까 원금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매번 원금을 똑같이 갚으니까 원금을 구하고 두 번째 이제 이자를 구해서 마지막에 원리금을 계산할 건데 이자는 대출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잔금 따라가지 잔금을 계산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 상환한 원금을 알아야지 이 상환한 원금을 계산할 때 이게 구해차라면 여덟 번 갚았다 이걸 알아내서 잔금을 구해서 이자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와 얘를 더하면 원리금이 된다 이걸 쭉 여러 번 읽어보면서 이해해서 마지막에 이게 됐다라면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무조건 계산기 눌러가지고 답만 찾으려고 하는 건 계산 문제를 푸는 방법의 요령이 아니에요 먼저 풀이하는 과정을 이해하고서 이걸 적용해야 나중에 조금 응용문제가 나오더라도 풀어낼 수 있을 거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죠 35-2번 자 우리 우리 기출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일단 무슨 방식인지를 알아야죠 보니까 무슨 방식 원금 균등 방식으로 갚아나간대요 원금 균등 방식 그러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첫 번째 뭘 구하고 원금을 구하고 원금 균등이니까 원금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뭘 구하고 이자 구해서 더해서 원리금 계산하면 되지 순서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자 그럴 때 문제를 보니까 9회차에 원리금은 얼마 낼 거고 13회차에 이자는 얼마 낼 거냐 이렇게 두 개를 물어봤어요 하나 물어보는데 두 개 물어보는데 차이가 없어요 하나만 알면 나머지 계산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니까 자 그럼 보죠 자 9회차 먼저 한번 해석해보죠 9회차에 원리금을 계산하려면 무조건 처음부터 원리금이 아니죠 첫 번째 뭐 먼저 원금 먼저 구해야 되겠죠 두 번째 뭘 구한다 이자를 구한다 이자는 뭐에다가 뭘 곱한다 잔금에다가 이자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잔금을 알아야지 세 번째 이제 더해서 원리금 계산하면 되겠네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 놓고 그럼 이제 원금은 원금은 어떻게 계산하지 원금균등 방식이니까 대출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누면 원금은 매번 똑같이 갚겠죠 그러면 원금은 대출금이 얼마 5억 원 대출기간이 얼마 20년 자 그러면 우리 5억이니까 콩 6개 털어버리고 쓰는 거죠 얼마 500원 20년 이렇게 하면 얼마 25원씩 갚아 나가는 거죠 맞아요 자 25원씩 갚아 나간다 자 근데 9회차에 이자를 계산하려면 잔금을 알아야 되는데 이때 잔금을 알리면 갚은 원금이 알아야죠 자 갚은 원금은 몇 번 갚았다 8번 갚았다요 8회 원금을 얼마씩 25원씩 상환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환액을 계산할 수 있겠네요 8번 25원씩 8번 갚았으니까 얼마 200원을 갚은 거죠 2억 아니고 200원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다 공렬서 떼고 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붙여주면 되니까 200원 갚았어요 그럼 500원을 빌렸을 때 5억 원을 500원으로 받으니까 200원 갚았으면 잔금이 얼마 300원인 거죠 자 잔금 300원이 나왔고 여기 이자율이 얼마 5%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0.05 그럼 이자가 얼마 1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원리금은 얼마 40 이렇게 되겠죠 06개 있는 거죠 그럼 얼마 4천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9회차에 원리금은 4천만 원이고 그러면 이제 또 하나 구하라네요 13회차 이자를 구하래요 그럼 바로 이제 이자는 잔금에다가 이자율인데 우리가 13회차니까 몇 번 갚았다 12번 원금을 얼마씩 25원씩 상환했다 그러면 갚은 돈은 12 곱하기 25 할 거니까 300원 나올 거예요 그럼 갚은 원금이 300원이라는 거예요 잔금은 얼마 200원 이자율이 0.05니까 얼마 10원 그럼 06개 있으니까 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는 천만 원 여기는 원리금을 물어봤고 여기는 이자를 물어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물론 뭐 야 원리금이 얼마인지 똑같잖아요 첫 번째 원금은 25원이고 두 번째 이자가 10원이니까 세 번째 원리금은 35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출시자가 굳이 이거는 앞에서 다 물어봤으니까 이자만 구해도 똑같다라고 해석한 거죠 자 원금균등 방식에서 구하는 순서 먼저 기억해야죠 원금균등이니까 뭐 먼저 구한다 원금 원금 구하는 건 뭐 대출금을 기간으로 나누면 될 거고 두 번째 이자를 구하는데 이자는 뭘 따라간다 잔금을 따라간다 잔금을 계산하려면 갚은 원금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10회차의 이자를 계산하라 그러면 몇 번 갚았다 아홉 번 갚았다 원금에다가 9를 곱하면 갚은 상환액 나오니까 잔금 계산해서 이자율을 계산하면 이자 계산할 수 있고 두 개 더하면 원리금 나오는 거죠 먼저 이해하고 계산하려고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원리금균등 방식 보죠 원리금균등 얘는 더 쉬워요 더 쉬워요 숫자는 좀 복잡하고 어렵게 나오지만 계산은 다 계산기가 해요 계산기만 두드리면 돼요 이제 물론 식을 이해하고 식이 어떤 건지 한번 보죠 우리가 지금 계속 쓰고 있는 식이 하나 있어요 자 얘가 지금 원리금균등 방식이래요 원리금균등 방식 그럼 원리금균등 방식에서 대출금으로부터 원리금을 계산할 때 뭘 곱한다 저당 상수를 곱한다 이게 엄청 중요했죠 이 식이 지금 계속 사용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원리금균등이니까 첫 번째는 원리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원리금 매회 똑같겠네요 원리금 어떻게 계산한다 대출액으로부터 원리금을 계산할 때 뭘 곱한다 저당 상수를 곱한다 이게 우리가 자본화는 개수 화폐시장 가치 계산할 때부터 계속 중요하게 사용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식이기도 해요 대출금으로부터 원리금 계산할 때 저당 상수를 곱한다 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원금을 구하는데 자 두 번째는 원금을 구해요 자 첫 번째는 원리금을 구했고 이제 원금 구하는 식을 얘를 이제 머릿속에 둬야 돼요 얘는 별도로 원리금균등 방식에서 원리금 구하는 건 어렵지 않지 뭐 처음 구하든 나중에 구하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 원리금은 이렇게 구하고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구할 건 이제 원금을 구하는데 얘는 1회차 2회차 3회차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1회차부터 한번 보죠 자 1회차의 원금을 구할 때는 대출액에다가 원리금 구할 때는 대출액에다가 저당 상수 곱했죠 근데 1회차 원금을 구할 때는 대출액에다가 저당 상수에다가 이자율을 뺀 값을 이 차이를 곱해요 그럼 얘가 1회차 원금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잠깐 한번 이해시켜 줄게요 봐봐요 자 저당 상수에 대출액 곱하면 뭐 나와요 뭐가 나와요 원리금 나오죠 자 그러면 이자를 계산하려면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면 원금이 나올 거예요 맞아요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면 원금이 나오죠 근데 1회차래요 1회차 그러면 처음 내는 거잖아요 그전에 갚은 원금이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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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대출금이 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잔금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자를 곱하면 뭐가 나와요 이자가 나오겠죠 잔금에 이자를 곱하니까 맞아요 그럼 이거 빼는 거잖아요 원리금에서 이자 빼면 뭐 나온다 원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회차 원금을 계산하는 건 대출금 곱하기 저당 상수 빼기 이자율 이렇게 곱하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원리금 균등을 머릿속에 떠올려 봐요 원리금 균등은 갈수록 만기로 갈수록 이자가 줄어요 늘어요 이자는 무조건 준다 이자가 줄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자가 준 만큼 뭐가 늘어요 원금이 늘어요 이자가 줄어드는 만큼은 1 플러스 R로 우리가 이자가 얼마 붙겠냐 1 플러스 R로 계산했죠 맞아요 근데 잘 생각해 봐요 이자가 준 만큼 원금이 늘죠 이자가 준 만큼 원금이 늘어요 이자가 100원 줄면 원금이 100원 늘어야 돼요 맞아요 이자 줄어드는 만큼 원금이 늘어나는데 자 늘어나니까 이제 곱하기를 쓸 건데 이자가 줄어드는 만큼 원금이 늘은 거예요 이자 줄어드는 만큼 이자 계산할 때 1 플러스 R을 썼어요 이자가 1년 지나면 얼마 붙고 2년 지나면 얼마 붙고 이렇게 했잖아요 계산할 때 이자에다 원금 더한 값까지 계산했죠 여기도 그대로 마찬가지로 원리를 우리가 응용해서 유도할 필요는 없지만 1회차 원금이 구해지면 1 플러스 R을 쓸 건데 얘는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이 늘어요 줄어요 늘어날 거예요 증가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1 플러스 R을 곱하면 2회차 원금 여기에다 또 1 플러스 R을 곱하면 3회차 원금 또 곱하면 4회차 원금 계속 이렇게 1 플러스 R만큼 원금이 늘어나요 1 플러스 R을 계산하는 이유는 이자가 쭉만큼 원금이 늘기 때문이에요 이자가 붙은 만큼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3, 4월 때를 조금 더 해석해 줄 테니까 외워도 상관없어요 1회차 원금이 나오면 1 플러스 R을 곱해주면 얘는 없애버리고 1 플러스 R만 곱하면 2회차 1 플러스 R 한 번 더 곱하면 3회차 한 번 더 곱하면 4회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자를 계산할 때는 이자는 원리금에다가 원금을 빼면 될 거예요 그래서 1회차 이자는 원리금에다가 1회차 원금 빼면 되고 2회차 이자는 원리금은 똑같을 거예요 매번 원리금은 똑같을 거고 여기다가 2회차 원금을 빼면 2회차 이자 3회차 이자는 원리금에 3회차 원금 빼면 3회차 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자까지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이건 좀 식이 여러 가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숫자가 좀 복잡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문제는 보통 짧은 시간에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건 원금까지 구하는 문제가 원리금 균등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 문제예요 자 그럼 이제 머릿속에 이제 기억해야 될 건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원리금 구하는 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대출액으로부터 원리금 계산할 때 뭘 곱한다? 저당 상수를 곱한다 자 더기다가 이제 원금을 구하는데 원금 구하는 식 두 개를 하나 기억해 놔야 돼요 1회차 원금은 대출금에다가 뭘 곱한다? 차이를 곱해요 저당 상수가 언제나 커요 저당 상수 빼기 이자율에 차이를 곱한다 1회차 원금 구해졌죠 더기다가 뭐만 곱하면 1 플러스 R을 곱하면 이제 2회차 원금 3회차 원금 4회차 원금을 계속 구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1 플러스 R을 곱하면 식만 머릿속에 딱 고정되면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계산기가 다 해요 해보죠 35-3번 보죠 자 우리 시험에 32회 때 나왔던 문제를 약간 응용한 건데 보죠 자 일단 보니까 원리금 균등 방식이라고 나왔어요 원리금 균등 자 그럴 때 2회차에 내는 원리금과 원금을 각각 구해라 자 2회차에 내는 원리금과 원금을 구하래요 그럼 머릿속에 이제 해석해야 돼요 원리금 균등 방식이니까 원리금은 매번 똑같지 맞죠? 그럼 얘는 원리금은 2회차든 3회차든 10회차든 상관없어요 원리금 균등이니까 원리금 똑같을 거예요 원리금 구하는 식은 머릿속에 저장이 돼 있어야 돼요 뭐로부터? 대출금으로부터 원리금을 구하려면 뭘 곱한다? 저당 상수를 곱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대출금이 얼마? 4억 원 그러면 대출금은 400원 저당 상수 얼마? 0.09 그럼 곱하면 얼마? 36 이렇게 나오겠네요 36이니까 06개 있으니까 얼마? 3,600만 원 그래서 원리금은 몇 회차든지 간에 똑같을 거다 그래서 3,600만 원 구했어요 이 식은 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건 뭐 자연스럽게 당연히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원금을 구하래요 원금을 구할 때는 무조건 1회차부터 시작해야 돼요 무조건 중간 걸 구할 수 없어요 1회차부터 시작하는데 나머지 다 계산기가 할 거니까 따져보죠 1회차 1회차 원금을 구할 때는 대출액에다가 뭘 곱한다? 차이를 곱한다 저당 상수와 이자율의 차이를 곱한대요 대출액 빼기 이자율 그럼 보죠 대출액이 얼마? 4억 원 400에다가 차이죠 차이 저당 상수가 0.09고 이자율이 6.5%래요 얘 퍼센트되면 얼마? 0.65에요 0.65에요 0.65 얘기하는 거 0.65 그러면 얘와 얘의 차이를 계산해 놓으면 0.09 빼기 0.065죠 그럼 얼마? 0.025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0.025 곱하면 돼요 그럼 얘가 1회차 원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1회차 원금 맞아요 근데 우린 몇 회차를 구해야 돼요 2회차 구해야죠 여기에다가 뭘 곱하면 2회차 원금이 되냐면 1 플러스 R이잖아요 R은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R은 이자율 그럼 1 플러스 R은 얼마? 1.06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를 곱하면 10이 나올 거고 여기에 1.065를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0.65 이렇게 나올 거예요 10.65 그러면 1,065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계산 틀렸어? 왜 갑자기 조용해요? 400 곱하기 0.02 하면 맞죠? 10 맞고 곱하기 1.065 하면 10.65 맞아요 맞죠? 맞죠? 맞잖아 2회차 짜증은 화내되지 말고 여기에 만약에 3회차 원금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또 곱하면 돼요 이거 계산기가 하겠죠 얼마? 1.065 곱하면 3회차 원금 나오고 4회차 물어보면 또 여기다가 1.065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다 계산기가 할 거니까 숫자가 복잡하더라도 계산기만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우리가 계산할 건 이자까지 계산하는 연수도 하긴 하겠지만 이자는 나중에 계산한다고 하고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는 원리금 구하는 식은 이미 정해져 있다 대출금 곱하기 저당상수는 원리금 원금을 구하는 식을 머릿속에 딱 저장해놔야 돼요 원금을 구할 때는 1회차부터 계속 구해나가는데 1회차 원금은 대출액 곱하기 뭐? 차이를 곱한다 저당상수와 이자율의 차이 얘와 얘의 차이, 이 차이를 곱한다 그럼 1회차 원금이 나오고 여기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해주면 2회차, 3회차, 4회차 계속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회차의 원리금 이자, 원금은 원리금은 3,600이고 이자는 1,065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공식으로만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이거 원리적으로 접근해서 풀어줬는데 사실 우리 출제 경향을 보니까 최근 31회, 32회 문제 나오는 거 보니까 출제자가 원리로 풀지 말고 이렇게 공식으로 풀어라 라는 문제를 계속 출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적인 접근을 버려도 괜찮아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문제는 다 이렇게 공식화되어서 푸는 문제로 나올 거니까 계산할 때 원리금 균등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은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는 원리금 이제 원금을 계산해 나갈 때 원금 원금, 1회차부터 계속 구해 나갈 때 1회차 원금은 대출액 곱하기 차이 더 게다가 2회차, 3회차 원금을 구하려면 뭘 곱한다? 1 플러스 R을 곱해주면 2회차 원금, 3회차 원금 계속 구해 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쉬었다가 마지막 36 테마 보죠 놀라지 말고 조금 늦어질 거예요 조금 그럼 네 그럼 네 네 네 네 네 네